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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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했어야지 궁금해 주는 거예요? 아니에요 이거 안 따져 잠깐만 이거 안 따져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들어있어서 모자고기 파인애 이건 뭐예요? 콜팟 콜팟 닭 희겨놓은 거 아아 저도 떡꼬치요 저도 떡꼬치요 떡 3천원 3천원 2천원 3천원이다 3천원이지 3천원이지 2인분 3개 2천원이다 어디? 없잖아 3개에 3천원이잖아 3개에 3천원 여기 뭐 할게 뭐 있잖아 왔다 여기 잠깐만 뭐 있잖아 뭐야? 닭꼬치 떡꼬치 떡꼬치 3개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안녕 떡꼬치 어떤걸로 떡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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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rn 떡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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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털어주시고요 그냥 단단한 거 좀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조회수가... 시청이 1000명 넘고 분석자가 1000명 넘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텐지 그저는 안돼 아무것도 전화하자 또 하나 더 넣어주세요 전화해주세요 오늘 아침은 보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